한국은행 인천본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서비스업 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말로 예정됐던 한시적 금융지원 기한을 내년 3월 말로 연장합니다. 대상은 서비스업이며 부동산 임대업과 유흥주점, 무도장 운영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업체당 지원 한도는 5억 원으로 기존과 동일합니다. 기존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 사업에 대한 만기 연장과 대환도 지원합니다.